포장한 상상 라온이 선물인데? 라온의 꾹꾸기용 선물을 냄새 맡아라 라온이? 꼬기 꼬기 타는게 좋아 꼬기하기 딱 좋지 손 잡았다 자동반산적으로 꾹꾹이를 하는 꾹꾹이 방해하고 있어 응 맞아 꾹꾹이 꾹꾹꾹꾹 어떻게 꾹꾹하라고 갖다 놓는거야? 바로 자동으로 해서 투토로우 너무 귀여워 투토로우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떡해 라온이 꿍꿍에다가 갔어 라온이 꿍꿍에다가 가버렸어 여기 위에다 아이고 무서운가봐 어떡해 라온이 올라간다 라온아 거기서 꿍꿍에 한 번 해봐 소울이가 쫄물딱거리는데 소울이가 꿍꿍을 하는구나 한 손 꿍꿍이 하고 있어 한다 꿍꿍이 한다 슬로모션으로 소울아 왜 너 또 솔로모션으로 움직이냐 슬로모션 버퍼링 걸렸어 되게 슬로모션으로 소울이 꿍꿍이 꿍꿍이 한다고 라온이도 소심한 꿍꿍이 소심한 꿍꿍이 소심한 꿍꿍이 소심한 꿍꿍이 무친 소심한 꿍꿍이